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37장 읽을 차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성막의 뼈대가 되는 널판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붕의 역할을 하는 덮개를 4장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입구에 치는 휘장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공간에다가 휘장을 이렇게 달았죠 오늘은 그 성막 건물 안에 앉히될 기물들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이전에 한번 다 자세하게 설명을 이미 다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완전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에는 그냥 부담없이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부살렐은 괴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는 괴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4모서리에 달았습니다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쪽에 2개를 달았습니다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그 채들을 괴의 내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재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속재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룹 하나는 속재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었습니다 그룹들을 속재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재판을 덮었습니다 그룹들은 속재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괴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언약괴에 위에 덮는 뚜껑이 속재판인데요 속재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괴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최고로 거룩한 기물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단독으로 보관되어 있던 기물이 이 언약괴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괴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 있죠 그 돌판이 언약괴 안에 보관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으로 덮어놓은 속재판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속재판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괴가 이 성막 안에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기물이었어요 이번에 진설병 상으로 넘어갈게요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 둘레에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는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상의 4모서리에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였습니다 상 위에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을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상 위에 놓을 접시와 그릇과 부어들이는 재물인 전재물에 쓸 병과 잔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성막 안에 있는 대부분의 기물들은 거의 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또는 순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구하기도 쉽고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튼튼한 재질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재료를 써서 만들고 위에다가 순금을 덧립히는 방식으로 대부분 이제 그렇게 제작을 했구요 순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순금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순금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 변치 않는 그 고결함과 그 순금에 대한 가치 그런 것 때문에 성막 기물에는 다 순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고리를 달아서 채를 끼워서 그 채를 들고 운반하게끔 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이동식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정착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시시대때로 또 이사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성막을 옮겨다녀야 돼서 이동식으로 이제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서 들고 다닐 수 있게 다 제작을 해요 이번엔 등잔대입니다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어있게 했습니다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6개 있었는데 한쪽으로 3개 다른쪽으로 3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각 가지에는 간 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3개 있었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자루에도 간 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4개 있었습니다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두 가지를 잇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졌으며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그는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등잔대의 역할은 성막 안에 빛을 밝히는 역할이었는데요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온통 다 순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면 순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무게가 막 장난이 아니겠죠 순금 한 달란트가 들었다고 하는데 34.27kg에 해당한대요 엄청난 양의 순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번에 향재단입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재단은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높이는 2규빗으로 네 뿔을 재단과 이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위와 옆과 모서리는 순금으로 덮었고 재단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재단 양쪽에는 금태 아래로 금고리 두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나를 때에 그 금고리 안에 채를 끼워 넣어서 나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향을 피울 재단과 거기에 들어가는 향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향을 피우는 의식이 동반됐는데요 거기에 쓰여질 향과 그리고 이 성막 안에 기물들에 기름을 부어서 이 기물들을 일반적인 것들과 거룩한 것을 구분지는데 사용하는 기름이 또 있어요 왜 제사장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도 일반인들과 그 거룩함을 구분짓기 위해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의식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성막 안에 안치될 기물들에 대해서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막 바깥에 놓여질 기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